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옥스윙 1, 옥스윙 2,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등대 스윙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등대 스윙. 등대 스윙은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레슨을 해드릴 때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초창기 멤버라면 어떤 스윙인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 최근에 구독하셨거나 아니면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등대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등대 스윙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백스윙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등대 스윙에 대한 개념을 인식을 한 골퍼와 인식하지 않은 골퍼는 골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등대 스윙. 등대 스윙의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JTBC 골프에서 레슨을 할 때 그때 저한테 배웠던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방송이 아니라 저한테 오프라인에서 레슨을 받으시는데 레슨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어드레슨을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게 저랑 대화를 하다가 고개를 숙이면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깜깜해진대요. 갑자기 모든 등이 다 꺼지고 그러면서 깜깜해진대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건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가 가장 막막한 거예요. 일단 어드레스까지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백스윙 보세요. 백스윙이 업이에요 백이에요 백이에요 백스윙이다. 그러면 자꾸 이 백이 아니라 내 등 뒤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스윙이 있으면 우리가 원이잖아요. 이렇게 원 그러면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등 뒤로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등 뒤가 등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니까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해서 등대. 그래서 이 뭐 동음어 좀 약간 유의 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등대 스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한테 지금 옥스윙1 옥스윙2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 중에 백스윙을 막상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이 등대 스윙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굉장히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옥스윙1은 오른손으로 두는 스윙이고 옥스윙2는 왼손으로 두는 스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스윙1은 그냥 접어라고 하고요 옥스윙2는 꺾어라고 들어가죠. 그래서 왼손은 그냥 코킹이 되게 되고 오른손은 힌징이 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컨벤이셔널 스윙에서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할 때는 컨벤이셔널 스윙은 양쪽을 대칭되게 쓰는 스윙이에요. 오른손과 왼손을 동일하게 거의 쓰는 그런 개념의 스윙인데 그때 이 샤프 라인이 어떤 클럽을 들건 간에 이 어깨선 위를 어깨 모서리 있죠.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는 디테일하게 영상 자료를 찾아보셔도 되지만 일단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고 그리고 팔로우 스루도 여기에서 이쪽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옥스윙1에서는 그냥 오른팔을 접어 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왼손으로 갈 때 꺾어 하면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 이렇게 꺾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쪽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게 바로 등대수윙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칭 개념으로 보면 이쪽도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타깃 쪽으로 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선을 반드시 찾아다녀야 되는 게 등대수윙의 절대 원칙 뭐 등대수윙이라보다는 골프 스윙에 있어서의 절대 원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업라이트 하다 플랫 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스윙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플랫 하다고 느껴지나요? 업라이트 하다고 느껴지나요? 뭐 이런 자세는 없겠지만 플랫하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이 라인이 지금 어깨선을 통과하고 있나요? 안 통과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스윙은 플랫한 게 아니에요. 아주 레귤러하게 잘 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면은 플랫 하나요? 업라이트 하나요? 완전 업라이트 하죠. 그런데 이 선은 통과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스윙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골프채가 다녀야 되는 길은 이 어깨선이다. 왜? 실제로는 팔이 어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몸 앞에 있을 때는 이 뒤에, 그래서 통과해서 뒤로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 이 전보다 위로 올라간 스윙을 업라이트 하다고 하고, 이 어깨선보다 아래로 있는 것을 플랫하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딱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가 업라이트 하고 플랫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들 접으면 접어, 그리고 꺾으면 꺾어, 그리고 팔로우 스루 할 때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업라이트 팔로우 스루고 이렇게 하면 플랫 팔로우 스루죠. 그래서 플랫한 팔로우 스루는 악성 훅이 나고 너무 업라이트 하면 슬라이스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의 등대 스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일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멤버십 영상은 이걸 과연 어떻게 연습을 했을 때 그게 더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옥스윙과 접목시켜서 제가 등대 스윙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살짝 말씀드리면 옥스윙은 일반 스윙보다 안쪽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통과하고 팔로우 스루는 어깨 위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대 스윙으로 이쪽 이쪽 통과하는 거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멤버십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이었습니다. 옹맞습니다. 옹맞습니다.